안녕하십니까. 세안대학교 이승훈 총장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2013년도에 당진시의 당진 캠퍼스를 개교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암 캠퍼스와 연계하여 서해안 시대의 핵심대학으로 발돋움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및 아세안 국가로의 교육시장 진출과 함께 미래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전망 있는 특성학과를 활용하여 국제적 감각, 올바른 인성, 실무중심 교육, 명품인재 육성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이곳 세안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